이 음은 음도 아주 하늘만음을 정성 들여서 써야 하고 내가 이 무용까지는 못 배웠네 우리 사모님이 무용도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무용까지 같이 배웠으면 참 좋았을 거니 진짜 오리지널로 자기들이 헌는 그걸로 배워줬었거든요 어디로 가시나요 중마고 나한테 아니 소리를 어디로 가시나요 중마고 그러면 육자에서 하나 배울까? 아니 흥에서 하나 배울까?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을 한번 배워봐 흥 흥 흥 흥 흥 흥에서 뭘 하나 배워볼까?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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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이 서른 네 개를 배워야 돼 서른 네 개야 서른 세 개 배워야 돼 네 네 짧은 거 16번을 해보시면 16번 16번이라 하셨는가 첫 부절이 뭔가요? 마음에서 난 병이냐 마음을 알아앉는 마음에서 난 병이냐 그래야겠다 내가 병이나 생겼되 감기병 감기병이라서 내가 이놈을 해왔어 별이 아쉬워 16번을 배워도록 하겄어요 저기 우리가 15번은 배웠는가? 네 어 막음에서 난 병이냐 시작 막음에서 난 병이냐 세상 사람이 준병이냐 세상 사람이 준병이냐 세상 사람이 준병이냐 나를 미워하여 나를 미워하여 준병인가 나를 미워하여 준병인가 이것이 뭐 그렇게 웃어버리면 웃음 터져서 할 수 있겠지 이것이 모두가 하와 이것이 모두가 골평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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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람이 준병인가 세상 사람이 준병인가 세상 사람이 준병인가 준병인가 조불이시기호요 조불이시기호요 그렇게 뾰지 말고 조불이시기호요 조불이시기호요 나를 비워 나를 비워 준병인가 준병인가 나를 비워 준병인가 나를 비워 준병인가 이것이 모두가 이것이 모두가 골병이로 골병이로 구나 골병이로 구나 골병이로 구나 구나 하음에서 남병이냐 세상 사람이 준병인가 세상 사람이 준병인가 조부리식이여여 조부리식이여여 나를 미워준 병인가 나를 미워준 병인가 이것이 모두가 이것이 모두가 골병이로구나 골병이로구나 악음에서 딴병이냐 악음에서 딴병이냐 악음에서 딴병이냐 세상 사람이 준병인가 세상 사람이 준병인가 조부리식이여여 나를 미워준 병인가 이것이 모두가 골병이로구나 이것이 모두가 골병이로구나 이것이 모두가 골병이로구나 그런데 아팠을 때는 자기들끼리 병인들끼리 아파서 자기들끼리 그래서 골병이냐 골병이로 술병으로 많이 죽었어 마금에서 시작 마금에서 딴병이냐 근 pam 그으면서 중앙 얻어erek 이런 그런 계속 미워준 병인가 우리 시기 홀려 나를 믿고 사오 주헌병인가 이것이 모두가 골평이롭구나 아이고 대고 하하가고 낙하고 성화가 난매해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회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자꾸 기침이 나서 안되겄어. 몸만 쏙 빠지시면 되겄습니다. 몸만 쏙 빠지면 되겄습니다. 몸만 쏙. 너무 이쁘다. 여기서 몸만 쏙. 너무 예뻐. 그래도 소리 잘하셨어. 너무 있잖아 구성졌지 진짜. 우리 금요가 그래도. 창피하면 안되지 너무 잘했어. 멋이 창피해. 그정도 갖고 창피하면 안되지. 우리 금요일에. 우리 금요일에. 우리 금요일에. 우리 금요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